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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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지는 유리뼈 웃긴 모습일까 낮에 깔린 하늘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으니까 네 이제완전한 날 기다렸다 넌 내 사랑 당겼던 너는 이제 어쩌나 마치 모르는 사람보다 차갑게 얼어 있다 반함이 미소도 반함이 미소도 반함이 풍도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이 난 같아 두려워 지금 우린 마침 격붓이 30분의 시곗바늘처럼 손 흔들리고 한 곳을 보고 모든 걸 버리려고 하잖아 눈빛이 격붓이 30분의 시곗바늘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잖아 언제 내게니 내 앞에 모르는 모르는 두 시간이 다시 우리 따라 흐르게 될 거라 믿어 그렇게 온 거라 믿어 지금 보내지마 보내지마 고장나 고장나 봐 이 시계가 다시 움직일 거라고 믿어 지금 우린 마침 12시 30분의 시곗바늘처럼 서로 편집하고 서로 편집히고 한곳을 보고 소리부틴가 고장나 너의 시곗바늘처럼 주어진 너의 시곗바늘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너가 고이잖아 네 예 감사합니다.